성 바오루 사도의 회심출기를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장산성당 성사담당 박경민 알렉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러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오로사도의 회심축일인 오늘의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선포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인데 이는 죽어야만 하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즉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죽음 너머에는 지나가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은 둘로 나뉘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복의 세상과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영원한 세상은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둠의 세상으로 나뉩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께서 주인님이시고 반대쪽은 악마가 우두머리입니다. 하느님을 불신하던 사람들은 악마의 발밑으로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했던 바오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만남으로 바오로의 삶이 바뀝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삶의 모습을 바꾸게 만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게 되면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추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장산성당 성사담당 박경빈 알렉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경빈 알렉시오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